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근세에 달렸다 혀가 죽이고 살리는 근세를 가졌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음부에 내리고 올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자기 혀에 죽고 사는 근세가 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곳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내 입으로 내 영이 명령을 했고 내 영이 모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친히 명하셔서 사람으로 쓰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경 되는 것만 이렇게 모았습니다 여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게 가난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하나님께 있는데 어찌하여서 사람이 해 있다고 하는가 그건 해석하는 짝의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겠지만 우리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10편 139편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 보시고 그의 길과 행인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입의 말 두 사람이 하는 얘기 혼자 하는 얘기 여러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10편 141편 3절에 요하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요하여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소서 이 입술이 말이 나가는 문인데 말이 이 문으로 나가기 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좀 지켜 주시고 할 말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사람을 가일나무에 비교했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사람은 그 열매로 그를 아는데 오늘 본문은 입의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말로 배부르게 된다 그 입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아내한테 남편에게 친구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말을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는 열매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회에 있는데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산다고 말하면 사는 거예요 잘된다고 말하면 잘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만 18장 4절에 보면 명찰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 같다 특별히 좋은 말이 뭐예요? 내가 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셀 수 있느냐? 너 자녀들이 별들 같이 많아진다 별들의 수는 한이 없지만 그때는 많은 게 없어요 육안으로 보고 또 우주에 무한대 별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보는 그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별을 그때는 공예가 없어서 별을 쏟아나온 것 같이 총총총총 박혔지만 아브라함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본성하사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는 대로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빠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다 말을 못하니 하나님 하면서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도 좋은 말 되는 말 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샤가리아는 의인이요 대단한 제사장이지만 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식 없이 늙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아내가 너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이구 제가 이렇게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부부 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 아내가 아들은 낳았지만 너는 그날까지 말 못한다 그때 만약 사가리아가 믿습니다 했으면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 몸 내 처지 내 상황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도 3년밖에 못 삽니다 그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낳았다 그러면 상황은 2년 3년 안에 죽는 건데 예수님 너 병이 낳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암에 걸렸고 병원의 진단대로 뭐 3개월 2년 5년 안에 죽는다 해도 나는 그건 창고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낳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의 수술 받았든 안 받았든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나는 낳는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낳는다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면 낳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믿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이달은 100만 원 안에 이달은 1200만 원 안에 이달은 2000만 원 안에 이달은 2억 안에 우리 귀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억을 하셨어요 그런데 2억을 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억을 하든 25억 하든 100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와 나 11조에서 잘된다 내 집은 잘된다 내 돈은 사기당하지 않는다 11조 할 때마다 와 나는 11조에서 난 부자 된다 우리 가문은 부약이 된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효도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 용돈입니다 아버니 용돈입니다 아 됐다 우리 필요해서 가지라 그러면 자식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잘되고 건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효도하는데 막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들은 와 나는 효도해서 잘된다 나는 건강해 할렐루야 제가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날짜 잡아 소설하다 할 때 제가 하나님께 항의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하셨는데 내가 불효자지만 그래도 매일 아버님 등 30분 두드려드리고 집 나가면 하루 3번 4번 전화드리고 내가 효도한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나 폐암으로 죽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잘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장수한다 잠원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 바보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워 드렸으니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까 할렐루야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헌금하는 것도 갚아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42절이면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교우고 복받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목회자를 영책 아버지라고 성기면 기쁨으로 받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기는 사람들은 야 내가 주의 종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과일 몇 개를 대접했으니 생선 한 마리 대접했으니 하나님이 상 주시겠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주는 것은 마귀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동산의 모든 과일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 알았는데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마귀 뱀이 에이구 하나님이 너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처럼 눈 밝아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담 이부는 마귀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낙원을 읽고 죽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의심 주는 거 물리치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 물러가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꼴리아처럼 크고 강해 보여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겁이나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좀 안 된다고 병 들었다고 마음이 무너지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자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따라합시다 병을 능히 이기려니야 심령이 상하면 부서진 심령 부서진 마음은 어떻게 이기겠느냐 내가 불치병 걸려도 나 이겨 이까지 병 이겨 그러면 이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병 걸렸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모친 존 업스틴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1981년도 말기암으로 얼굴이 샛노랗고 몸이 바싹 말랐고 시체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 존 목사님을 의사가 불러서 며칠 못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성경을 읽다가 잠원 10설장 22제를 읽다가 마음에 즐거움은 약약이다 좋은 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줄고 가면 몸이 낫겠구나 믿고 계속 줄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줄고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줄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뵀습니다 81년도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제가 영상에서 뵀어요 직접 뵌 건 아니고 아주 고우세요 아직도 의사님은 며칠 못 간다 했는데 마음에 줄고 약약이라는 걸 믿으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밖에 안 된다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말미야마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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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도 듣기 좋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회사가 이 시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말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나는 이긴다 나는 대결된다 우리 집은 명문가가 된다 내 앞길은 대로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는 정직하신 하나님께 그 앞에 대로를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할 뿐 아니라 지혜롭게 말해야 돼 자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야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이 번쩍번쩍 진주가 귀하지요 그러나 입이 지혜로우면 금덩어리보다 큰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자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듣는 사람이 아 좋다 빼도 양약이 된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 잘되라고 이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건 내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너 입에 말대로 내가 죽고 살게 하고 크게 되고 낮게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자되고 거난이 되고 잘되고 안되고 내가 갖고 있지만 너 말한 대로 하겠다 그래서 너 말 잘해라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에 파스꾼을 세워주소서 주여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어디서나 혼자 말하든 누구한테 하든 귀하고 믿음의 말 창조적이고 선하고 격려가 되고 사는 말 할렐루야 피곤해 보인 사람한테 아이고 피곤해 보이네요 아 왜 그리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죽입니다 말하지 마 그때는요 조금 낮으면 아 좋아졌네요 몰라보게 좋아졌네요 이래야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생기차네요 힘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의대 6명이 친구들이 시험했잖아요 한 친구를 우리 늘 계속해서 그리 말하자 그래서 그 친구 하나를 6명이 5명이 하나 돼서 그 의대 서울 의대생 한 친구한테 야 너 어디 아파? 괜찮아 5명이다 너 어디 아파?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런데 한 두 주째 만날 때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다니까 두 주 지나니까 내가 어디 아픈가? 푹 쳐줘 내가 어디 아픈가? 그럼 사람이 죽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시험해 본 거야 우리가 멀쩡한 너를 그렇게 한 거야 말이 이미 그렇게 못 쓰는 거야 따라합시다 너 왜 그래? 따라해요 너 왜 그래? 얼굴이 형편없다 근데 무슨 병이 있냐? 그래서 병듭니다 따라합시다 오 밝으시네요 와 희망이 보입니다 아이고 얼굴이 빛이 나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랑받고 이 말씀만 드리고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걸 자기 사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남편들은 죽기 힘들거든요 집을 뛰쳐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당신이 이 고쳐 이 고쳐 이러면 어휴 하면 속으로 에이 지키라 뛰쳐나 그런 마음이 다 생깁니다 정말 뛰쳐나고 싶거든요 부산에 조선일보이 나왔습니다 한 부인이 잔소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 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 운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무슨 차나 시신 실고하는 차가 무슨 차인가 장례차 난 장례식을 안 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장례차에 실로 가다가 빗길에 빗길에 어하하다가 아파트 벽에 이 간이 즉 부딪혔어요 그런데 와! 하고 그 안에 소리가 들려 살아났어 아파트 벽에 부딪혀서 죽은 여자가 살아났어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잔소리죠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살았네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얼마 뒤에 또 죽었어 또 장례식 안에 또 비가 와 내가 조선일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비가 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운구할 때 이 남편이 조심해요 웃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요 남편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느냐 남편 죽이는 말을 하느냐 내가 살고 주는 것도 내 입에 있고 남편이 살고 주는 건 내 입에 있고 내 자식이 살려주는 건 내 입에 있어요 복된 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 있고 stabil versacing 해 해 해 해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